원체 욕심이 많아서 내꺼를 딴 데 더 풀질 않아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 쉽게 쉽게 뭐 남을 주고 그러지 난 스타일은 한데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는 살 거야 한 가정에 있으니까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해로 해야 하나 할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구요 저기 꿈이 좀 안좋게 꾸어져서 꿈 무슨 꿈 꾸셨어 우리 며느리가 시커먼 옷을 입고 있고 입술 빨간 걸 칠했고 그리고 결혼식 결혼식 하는 날 우리 신랑이 꿈을 꿨는데 하얀 구두를 신었는데 우리 아들이 진흙하니까 아무튼 좀 찝찝하더라구요 우리 아들이 현재 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100년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부모다 보면 그런 걱정도 돼요 100년으로 회개 만들어줘야지 그게 그런 꿈 자체가 왜 꺼지냐 하면 우리 며느라이 자체가 가물기가 상당히 높아 우리 며느라이 같은 경우에는 점집에 가면 이 아이는 그냥 무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끼가 높은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랬을 거야 근데 둘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논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뭔가를 지금 막 궁리를 하고 찾아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힘들 거야 올해는 조금 피해 가야 돼 피해 가야 되고 그냥 놀게 해요 그러면? 뭐 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힘든지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응 누가 돼 이런 것은 하려고 하더라네 그건 뭐 엄마 아빠 키워놔서 그러지 뭐 그러니까 올해는 지가 논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어디 가서 사고 치우고 그럴 나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변론으로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게끔 만들어야지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뭐 어떡해 원체 둘 다 고집들이 세고 둘 다 화들이 꽉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한번 투닥거리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라 위태위태 하기는 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살게끔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어가셔 해요? 내년까지? 힘들어도 이어가셔 그리고 작년 세월에는 내가 좀 깨져나갔다 하더라도 올 세월에는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좀 이어가셔 경제가 안 좋아서 좀 그러던데 경제가 경제 안 좋아도 장소 잘 되는 데는 잘 돼 근데 엄마가 작년 세월에는 작년에 제일 잘 됐던 게 뭐지? 아무리 잘 된 거를 갖다가 엄마한테 지어준다 하더라도 엄마는 작년 세월에는 깨져나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올 세월 들어서면서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작년 말부터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야 내리막을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더 이제 올라가서 터질 수 있으니까 좀 들고 가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바꿔서 다른 걸로 옮기는 것도 괜찮아 거기다 다른 걸로 바꿔갖고? 아니 아니 그거를 다른 데로? 임대를 주든지 팔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아 가게는 바로 나갈려 가요? 가게세가 엄청 비싸요 나가게 해야지 가게세가 비싸네 그리고 그 자리는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그만두고 하면 저희 신랑하고 제가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놀고 싶지도 않고 다른 데 신랑 직장 따라가서 다른 데 앞으로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요 사는데 큰 앞날에 지장은 없을까요? 건강이나 이런 것도 제가 가게 하면서 제가 좀 많이 건강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은 거예요 산약도 먹고 있고 그러는데 가슴도 조금 아프고 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봐야 알겠지만 건강은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대신에 얼른 가서 검사는 해보셔요 검사는요? 아셨지? 검사는 해보시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어떠한 째고 뜯고 해야 될 정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운기가 그렇게 들어찼으니까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 괜찮고 이동수도 있어 그 자리 같은 경우에 내놓게 되면 그냥 나갈 수 있는 자리고 자리는 괜찮아 보여 내가 보는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 자리는 좋대요 근데 가게세가 엄청 비싸고 제가 또 하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거는 작년에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너무 힘들고 그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거를 갖다 줘도 작년에는 엄마는 깨져나가는 수준이었어 깨져나가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그래도 그 운기 들어차서 괜찮으니까 좀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겨 그 대신에 옮기고 싶으면 이야기하셔 이야기하셔 그냥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장사를 딴 데로 아니 그거를 옮겨서 다른 걸 다른 계통을 하고 싶지 그렇지 다른 걸 하셔도 된다니까 아예 종목 자체를 바꾸셔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옮기시더라도 이거를 매매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 몸만 쑥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가게세가 안 나가면 가게세가 비싸요 그걸 안 돼서 돈 내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끔 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빼드릴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 크게 뭐 나쁜 건 없나요 앞으로 살면서 없어 아유 그럼 전부로 사연이 별로 없네 뭐 엄마 자체가 사연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아 저요? 엄마의 사연이라고 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엄마가 미리 걱정하는 게 그게 사연이지 엄마는 큰 뭐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 대신에 작년 한 해는 정말 잘 막아 오셨어 오래 들어서면서 엄마 온기는 들어차고 괜찮아지니까 엄마 그 운 받아서 그러고 사시면 돼 하고 건강 또한 그렇게 크게 어디가 안 좋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가서 일단 검사는 얼른 해보시고 괜찮다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그 그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백년 애로 할란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헤어질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일단 능력이 없고 능력보다 능력보다 아들내미는 뭔가를 해야 돼 할 거고 어? 언제까지 할 거고 근데 올해 들어오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고 올해는 올해는 자기가 뭘 잡는다 하더라도 쉽게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는 올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아니고 지금 해외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아 직장을 어떤 계통으로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걔는? 뭐 장사한지 네 우리 아이는 비 들어가면 지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깨져나갈 수가 많아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장사도 해먹을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지가 지군 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이는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아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뭐를 하나 시켜놓으면 그 일머리 하나만큼 정말 똑부러지기는 해 하지만 그거 하나뿐이야 다른 거는 안 돼 그리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건 또 잘해 그러니까 그러한 직종으로 가는 게 좋아 하지만 우리 아이는 장사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깨져나가 그러니까 장사는 저는 나중에 제가 하던 걸 저도 초보지만 뭐가 장사를 했는데 안정이 되고 오면 아들을 데려다 같이 할까 또 다이 먹으면 그냥 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괜찮아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가 아들 뒤통추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일을 한단 말이야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 뒤통수는 잘 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뭔가를 이끌어 나가지는 못해 그리고 엄마와 같이 하게 되면 엄마 밑에서 아들내미가 이러지 엄마 위에서 아들내미가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것만큼은 똑부러지게 잘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데려다 쓰셔도 돼 괜찮아 하지만 올해는 아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 거야 선생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내년에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가 지금 구도가 나갔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요? 구도가 나갔고 지금 아냐아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는 이런 거 저런 게 엉키고 성켜서 지금 머리 자체가 무지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데려다가 용돈 준다 엄마도 힘들겠지만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그렇게 쓰셔 아셨지? 알겠습니다 또 없어? 아니 저도 사연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연이 많다고? 사연이 많다고? 그 사연 얘기해 봐 아니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는 아유 그 얘기지 신랑은 다 그러나? 저 신랑하고 그냥 힘들게 살았거든요 성격도 안 맞는데